라프 토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왜 나를 쳐다보죠? 젊은이랑 지금까지 있었던 있어요, 생각 안 나요 있지 저 있는데 처음에 데뷔를 하고 나서 한국에서는 인터뷰를 돌아요 저희가 너무 피곤한거에요 너무 피곤한거에요 저희가 앉아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눈이 저절로 감겨요 그래서 제가 태국거죠 제가 눈뜨게 차가운 약이 있어요 톡톡 발랐는데 괜찮다 했네 나도 바를래 코에 코 뚫어주려고 시원하게 하는 민트 제가 너무 잠이 와서 도저히 안되겠다 눈 밑에 똑똑했어요 근데 제가 시원한게 없는거에요 왜이러지 몰래 뒤돌아가서 슥슥 발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다렸는데 여기가 너무 따가워서 눈을 못 뜨겠는거에요 근데 웃긴거에요 근데 웃긴거에요 마크가 발랐어요 마크가 발랐어요 마크가 발랐어요 잭슨이 어 뭐야 나도 잠 깨야되 이러면 잭슨도 발랐어요 그래서 세 명이서 제가 앉고 옆에 마크가 앉았나 건너편에 앉았나 이렇게 앉았는데 기자님이 이렇게 가운데에 계시면 둘이 셋 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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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뜯으려고 진짜 웃겼어요 그때 그때 진짜 웃겼어요 왜 다 저러고있으니까 이상이잖아 아니 한 번에 재웅이형은 그런거 있어요 되게 졸리잖아요 졸리는데 그 상황에서 잘 수 없는데 그 상황에서는 그냥 막 얘기하다가 막 기자가 근데 갑자기 그 리퍼러분은 그냥 리드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갑자기 리드님이라고 이러고 있었어요 말하니까 이러고 있었잖아요 리드님이라고 한 번 말해줘요 리더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은 제 생각은 아 아 아 아 아니 그때 제일 웃겼어 나는 바로 형 옆에 있는데 나도 나도 형 진짜 이번에 끝이구나 우리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데뷔도 안 했는데 어 끝이구나 근데 형이 진짜 잘 살렸어 그 상황에서 막 이러니까 나랑 유겸이 빵 터졌어 뭐 나